으아아아앗! 여기군 으음 저 갬새끼씨 여기가 막혀져 있어야 돼요 여기가 원래 에? 공사를 잘못했어 여기를 유지보수를 개떡같이 해놔가지고 한번 보고갑시다 요쯤이었을걸? 어 여기여기 만나면 볼게요 걸수도 있어! 기다려봐 이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야 자 점프한 데가 저기에요 내가 있는 데겠지? 잡고 오른쪽 갔다가 왼쪽 와서 감자깡하고 쉬어 밀어주고 원 투 원하고 길게 잡아야돼 아니 이 사람 되게 쉽게 간다니까 둘 여기가 셋 점프하고 박고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저리 당겨야되냐고 진짜 아 내가 여기 가고싶다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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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여기까지 힘들게 왔어 마우스 마우스캠이요? 아 그게 의미가 있을까 뱀의 도끼 걸쳐줘요 저분은 타임워팅하는 분이라서 뱀의 도끼 안 걸친 거예요 죽고 싶어? 가자 다시 한번 으음 집중하고 배관 꾹 아 전 참고한 겁니다 성격 의미 크죠 아 씨 자꾸 보자고 하셔가지고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한번 보유나 드릴게 스피드런 공략이구나 아 제가 공략을 제가 하는게 아니라 저는 참고를 한 거예요 참고한겁니다 잠시만요 요베요! 요베요! 자꾸 이거 보자고 하셔가지고 다른 분이 했던 거라고 하는데 아 손캐 실패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가야죠 아니 뭐야 어 잠깐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쯤에서 점프하고 가운데 가운데 맞추는게 중요해 일단 동승출 하시나요? 네 카카오티비랑 아프리카티비, 퀴즈티비를 동승출합니다 어 여기서가 중요하지 여기서 오 뭐야 팜 잠깐만 아 1시에서 7시구나 어떻게 그렇게 된거지 여기서 아 밀었어 아 밀었구만 저기 이해가 안됐었는데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부터는 쉬운거에요 근데 암만해도 나 무섭더라고 여기서부터는 쉬운건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 앉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올라가고 천무창님의 백옵게를 후원하였습니다 하하하 귀국해서 박장대소 했네요 네 네 아 네 천무창님 백옵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트위치티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세번째 여기서 어떻게 저기 네번째인가 아닌데 아 다시 타임 여기서 크게 올라가서 잡고 돌리고 여기도 박히네 여기서 길게 올라와서 거기에 앉아주고 길게 어 좀 짧게 어 여기서 여기 밀어준 다음에 여기서 앉아 앉아서 다시 또 길게 밀어서 오케이 이장님 인사하지 맙시다 이제 예 안갈거에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 여기서부터는 되게 괜찮아 보이네 흐흐흐흐 해골물이라고 하네 흐흐흐흐 어 뭐야 위험했다 와 오케이 저기까지 봤어요 네 참고 잘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알아야되 흐흐흐 재밌는 무슨 내가 몇시간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점프를 잘해야되 점프를 잘해야되 이렇게 받냐는거지 밴보지마 밴보지마 됐다 아 그거 진짜 좋은 얘기 안해주시네 정말 침착하게 뱀타시면 쿠키 500개 들을게요 자 뱀탈게요 할 줄 알았냐 멍청한 녀석 크 멍청한 녀석 내가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줄 알았냐 크 멍청하군 밴보지마 엠보지마 휘엄청 밝은 달빛 아래 칼을 허리에 차고 잘하네 흠 연습한걸 뿐이야 오해하지 말라고 죽도로 연습하듯이 진검이 아니기때문에 연습한거 뿐이야 오하지마 잠깐만 자 초구 파울입니다 초구 오스윙 흠 이것 또한 눈속임인 뿐이다 다 저렇게 나만 속을 수 없지 여러분들도 속게 해줘야지 칼돌이 1세님 얻으세요 칼돌이 1세님 얻으세요 칼돌이 1세님 얻으세요 명쟁이 덕분에 잡을 장수가 없다고요 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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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이 아 이것 또한 눈속임이다 아니 잠깐 뭐야 공수교대 이건 말이 없었는데 크 젠장 거의 다왔다 화이팅 마루치님 얻으세요 멈춰 멈춰 둘 지금 이것 또한 속임수지 순진하고 감자깡하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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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싫어 멀진 않았습니다 이정도에서 힘껏 하나 싫다고 절대 안타 진짜 점프하고 아 점프하고 아 점프하고 아 점프 점프 자체를 너무 오른쪽으로 했어요 바로 그냥 제자리 점프해야 되는데 robots 사투명 공개 기자가 지자님의 만유일역 명재님의 눈소리면서 시청자에게 감자깡을 외치며 고구마를 먹이라는 소 joint 요 매 sometimes 이건 아아악 졸라게 진짜 목숨 개걸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말하고 아 진짜 목숨 개걸었는데 아 몸에 잘 러뷔 아 아깝다 아아... 아이씨... 여기까지 진짜 졸라 힘들게 왔는데 뭘 떨어져... 왜그래요! 미안해요! 미안해요! 아아 알러뷰 맨! 오케이 자 점프하고 점프하고 흠 속임수진 아 나도 나도 심장 떨려 하는 사람은 개떨리지 보는 사람은 내가 손 안하니까 그냥 보면 그만인데 하는 사람이 정말 떨려 아 영원히 여기서 세이브였으면 좋겠다 아 진짜 멈췄죠 점프하고 멈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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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무서워 멈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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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멈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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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만드는 아우 야씨 왜 안빼져 어우 뒤질뻔했네 아 바깥점프말고 명장점프만 있습니다 여기 명장TV에요 타방송은 좀 웬만하면 말자제를 기본안가 제발 강타 한번 해야겠다 자꾸 깔짝대면은 바로 사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아 아깝이야 점파님 얻어오세요 뱀타면 무조건 떨어지는거에요? 그런거같아요 태초마을로 간다하더라구 제발 나불되면 바로 그냥 내리기사님 얻어오세요 흐흐흐흐 킥점 그러니까 의무는 하나도 없으면서 놀라 재수없는 게임 아니에요 아우씨 아 뭐 시청자를 위해요 지금 몇번을 내가 떨어졌대요 여기서 좀만 더 좀만 더 오른쪽으로 그렇지 여기 딱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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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아 더 쳐다보니까 못하겠어 ㄷㅆ 으아앗 아.. 타타타타타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? 자.. 에 말이 안되는데 근데? 어.. 명정님 말씀 미리 하셔도 시청자방지만 큰 그림.. 아 왜왜왜 싫다니까요 정말 왜 그러세요 자 이분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서.. 여기서 어.. 미쳤다니까 피지컬이 올라왔어? 대박이네 잠깐만 어떻게 한거야 여기서 오케이 아.. 다시 다시 내려와서 어 여기서 어 요정도에서 위에서 한시에서 잡고 땡겨 하..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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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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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여기 카트까지만 가면 진짜 대박이야 아 여기가 진짜 제일 어려웠어 아.. 아.. 제발 아.. 제발.. 진짜 이번에는 제발 진짜.. 제발.. 아.. 아.. 아..